요즘은 이제 올달에 이런 사람은 안보하고 한다니까 이 사람은 주로 뭐냐면은 요즘 장굴이 유명해져요 고고장구 난타장구 하람시에서 고고장구 난타장구의 원장님 시험 얼마나 잘 들이겠어 너무 장굴을 가져라 그랬더니 그냥 비 온다고 못가져가지고 노래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고고장구 난타 원장님이 또 노래를 기가 막히지 않고 리듬을 타니까 심어로서 지금 많은 또 심곡을 해 가지고 인기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오씨 집안의 생겼딸입니다 오나미씨입니다 박수를 5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나미씨 멋땅지게 칠라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미나에요 박수 도렬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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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것이니 우리 도렬 밑에 고할라고 깨담아 놓고 기다려놓지 않게 그는 무심한 우리 도녀님 오늘 밤 도녀님께 고백할래요 도녀님을 잘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고 좋아제도 안되나요고 난 너도 여자랍니다 도녀님 오시는 날 도녀님 오시는 날 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박수! 다시 한번 나가서 하세요 도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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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양 가시는 우리 도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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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检자 도녀님 도녀님 안되나요 좋아제도 안되나요 한달비도 여자만 아니다 보리언니 모시는 날 보리언니 모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아 찍어줘요 보리언니 모시는 날 보리언니 모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아 찍어줘요 감사합니다